안녕하세요 향수육 사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늘은 비가 왔었는데 지금 비가 안 와서 다 술 먹을 거예요 오늘은 에디지오네 이 와인이랑 탕수육이랑 먹을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와인인데 레드와인이거든요 근데 도수가 조금 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탕수육 탕수육 찻잎 이제 와인으로 바꿨어요 이제 와인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두개에서 한세트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에서 한세트인데 두개를 사왔습니다 반에 와인안주랑 짠 짠 여기 칠리새우 타코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맛있겠죠? 쥐고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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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영 라인 안주로 먹으면 괜찮네 마유자 짠 짠 이렇게 고수도 있어요 고수 잘 못 먹는데 여기 있으니까 별 맛은 안나서 멈추를 풀어 컵 소금 간장 ping 공부를 흡수 소금 마늘. 마늘. 밥을 잘게 할 것 같아요 계란을 먹으러 왔어요 세당통 삶아서 안주를 먹고 있어요 연유 야채를 넣어서 당근을 먹으러 왔어요 잘 먹으면 양파에 안주를 먹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방탄소년단에 빙국어 제교옥한테 지식을 하는 거야 이거 뱅쇼가 돼 그거를 했대 그거를 했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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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닭najde 이거 싸서 chama 가서 요새 반죽을 찍어서 만나비를 넣고 국물을 더이상 Scalm 고추가루 chemical 오늘의 반죽을 나누는 고추가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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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경찰맛 보 требgic 오픈 무너적 고춧가루 아, 인간 내가 그랬더니 소스 타까부터 조용한 거 왔어요 소스 타까부터 말해야되나 하다가 왜냐하면 조용한 게 조용한 게 아니라 조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걔네가 조용한 게 아니라 조용한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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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아, 제가 지금 고민이 있는데 응, 구독자는 많은데 조회수가 왜 구독자만큼 많지 않을까 지금 되게 고심중이에요. 그래서 구독자님이 원하시는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.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어떤 컨텐츠를 찍을지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. 그래서 뭐 하면 더 잘 될지 고민해보고 제가 그거를 수용해서 한번 잘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릴게요.